도랑이 만났어? 그래도 자식인데 한번 찾아보지 그래? 참 이상하기도 하지 왜 닮은 것 같지? 어머니는 내가 지켜야 할 뿐이지만 나한테는 당신 밖에 없어 박 간호사 고래한테 아주 노골적으로 꼬리를 치더라니까 우리 고래 아무한테나 눈길 안 줘 뭐야? 큰 남자네? 니들 지금 와인 마시니? 오오오오 제대로 해 뭐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? 오늘 즐거웠어요 왜 그래요? 무슨 일이에요? 지금 도래지에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불 김비서랑 둘이 조리실에서 공모 준비할 거거든요 김비서